맛있는 밥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덕순이 일어섰구요 슈가 1등 하자 위치 좋았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슈가 1등 예상대로 오늘 우리 슈가 위치를 잘 잡아서 1등 했습니다 우리 슈가 슈가 맞나? 맥스가 1등 한 것 같은데 오늘은 헷갈려 가지고 누가 1위 하지 이따 비디오 판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슈가가 분명히 1등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승전에는 맥스가 도착한 걸로 파악이 돼서 비디오 판독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기들 맛있게 밥 먹고 있고 우리 중성한 애기들 건너편에서 밥 먹고 있는데 자희들도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다고 밥 안 먹고 똑같은 밥인데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고 지금 저쪽 밥 안 먹고 있어요 우리 애기들 얘들아 등치로 황소만 해가지고 아직도 애기에요 우리 애기들 레옹 루이 토토 찰스 애기들 이쪽 보면 애기들 루시 메리 에코 우리 애기들 맛있게 밥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밥 먹고 이따 간식 맛있는 간식 주도록 할게요 날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 우리 아가들입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어서 밥 먹는 속도가 좀 느린데 이해하시구요 아이들이 가죽이 많이 늘어나니까 뼈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셋째로는 아이들이 지금 영양상태를 굉장히 좋아해요 옆방에서 지금 자희들도 같이 먹고 싶다고 하고 있네요 얘들아 저 뒤에서 밥 먹어 얼른 잘 써 루이 루이 얼른 밥 먹어 토토 잘 먹고 있군 다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밥 먹는 메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